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강원도 내 국립공원 일대 탐방로가 상당수 통제됩니다. 국립공원공단은 늦가을 탐방객들이 늘어난 데다 건조주의보까지 내리면서 설악산과 오대산, 태백산 등 강원도 내 주요 국립공원의 탐방로를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통제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 산불 발생 위험이 적은 구간은 부분 통제하거나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영합니다. 통제 구간을 무단 출입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산불 발생 원인인 흡연과 취사, 야영, 새끼리 출입 등 각종 불법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.